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시간은 새벽 몇 시죠? 새벽이 아니라 12시 43분입니다. 지금 시간은 12시 43분입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천장이 뚫렸습니다. 천장이 지금 물이 갑자기 제가 편집하다가 무슨 물소리 갑자기 줄어들길래 그냥 똑똑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기사님도 처음이라고 하십니다. 정리를 한 상태에서 줄줄줄 세고 있습니다. 사과, 이것 좀 보여주시죠. 네. 생활 이런 건 처음이라 지금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관리실 기사님 말로는 스프링폴러가 터졌다고 합니다. 지금 어차거이가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물이 새고 있습니다. 아까는 폭포수같이 종류가 참가되었지만 오줌 줄기의 한 3명이 오줌 싸듯이 3명이 오줌을 동시에 싸듯이 물이 줄을으로 끌려 내렸습니다. 지금 좀 정리하던 때고 기사님도 교통님이 이렇게 불러내면 아이씨 신경질을 부리시는데 오히려 딱 오시더니 와 내 생일고 처음이네 하고서 신기해하시고 다음날 이제 얘기를 하라고 하십니다 회사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잘못했잖아요 좋은 밤 되시고 희귀한 광경 보여드리려고 잠깐 유튜브 켰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하고 저는 일단 밤새 물과 전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 화이팅